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정상 간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날 30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 회담은 역대 가장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양정상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포괄적 내용의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들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무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무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았지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미 정상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의 첫 만남이었고요. 더욱이 우리 대통령 경우에는 취임한 이후에 51일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거예요. 준비 시간이 짧았죠. 그만큼 이번 회담에 임하는 대통령의 각오, 자세는 남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출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와 우위를 다지는 그런 자리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일정으로 찾은 곳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의 헌화인데 그곳에 가서 정말 6.25 전쟁 당시에 피 흘려 목숨 바쳐 우리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준 미군 장병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그 모습이 미국 국민들과 또 유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대통령과의 공동만찬, 개별회담, 확대회담, 이어진 기자회견과 또 공동성명 발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아무래도 이번 회담에 가장 큰 의제가 북핵 문제를 두고 이 양국 정상이 어떤 해법을 논의할 것인가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모두 강조하는 일명 투트랙 전략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지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공동성명에 보면 북한 핵 문제, 다시 말하면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북한을 비핵화의 대화의 자유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이어간다. 필요하면 추가적인 조치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나 이 제재와 압박은 외교의 수단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있고 북한이 비핵화의 대화의 자유에 나온다면 북한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 따라서 제재와 압박을 하지만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르지 않다, 그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명에 명시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 기대 이상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역시 미국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정부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전환해 주기를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서 그동안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가 지난 정부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바꿨지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안보 상황과 그 안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이런 것들을 고려한 조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하루빨리 갖추어져서 조속히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국이 협력한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소위 우리의 삼축체제, 킬체인이라든지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이 상호운영이 가능한 연합방위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미국이 인정한다. 그것은 앞으로 언젠가 있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서 그런 체제들을 하나하나 밟아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미가 이견도 엿볼 수 있는 현안들도 있습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한미 FTA 재협상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죠. 그렇죠. 물론 공동성명에는 명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라든지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발표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미 FTA는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반응을 했고 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보다 공정하고 균형된 그런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합의된 데에 따라서 2018년까지는 이어질 것이고 2019년부터 새롭게 분담할 분담금 협상이 재개가 될 텐데 역시 주한미군의 어떤 병력이라든지 전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분담할 분량이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한국 국민의 정서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공감을 한다면 그런 것들도 무난하게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무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